전어 샷이라고 알겠지, 전어 샷? 집 나간 거 요리도 다시 돌아옵니다. 전어 샷입니다, 전어. 와, 100%, 100%의 향기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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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이야, 오늘 꿀팁 제대로 배우네요.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 되돌아오기. 챕진 전문. 두 번째 레슨에 필요한 게 이게 사실 제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좋아했는데 전어 샷이라고 알아요, 전어 샷? 짓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는 되돌아오기. 전어 샷입니다, 전어. 피싱, 전어. 짓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 전어 샷인데 이게 저게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이 있는 거지, 되돌아오기. 이게 말이 나와서. 시스템이. 아, 없어요? 이게 저는 항상 좁은 곳에 가고 싶어요. 아... 그게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점자분들은 이렇게 떴을 때 제각 돌리기나 옆 돌리기로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수들 보면 너무 편안하게 다시 되돌려오기로 치니까 전어 샷을 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두께가 훨씬 편안해서... 네. 그쵸, 이런 공 치면은 우리가 얇게 따야 된다는 고민 또 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데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 안녕하세요. 피쳐, 피쳐. 아, 이 부분. 아, 이 부분은 여기가 안 좋아해요. 아,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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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가서 확률을 더 높게끔 말하는 거죠. 맥시멈으로 해서 다시 돌린다는 거는 정말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 맥시멈인데 어떻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말이 될까요? 일단은 좀 적게 해주고 적게 해주고 이렇게 서서 오게끔 네. 와... 그러면 원팁? 그 앵글에 따라 다른... 근데 무조건 이쪽에다 그냥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거 최대한 원팁 투팁 아, 원팁 붙어있어. 원팁 떨어져서 투팁 최대한 깊게 최대한 깊게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소름 돋는다 이게. 어? 원팁? 투팁. 오케이. same. 똑같은. 아, 똑같은. if I come maximum English here 원, 투, 트리, 포, 미스. 아, if I come here little bit English 원, 투, 트리 잡혀주고 미스에 틀 때 네. 직접 안 맞으면 두 가지의 확률이? 네. 이야, 보스들 또 변수를 생각하는구나. 아, 오케이. 와, 100% 100%의 확률이네. 너무 100%인데요? 그러면 이거 김프로님도 다 아, 그럼요. 저도 다 썼어요. 끝에 잡으세요. 끝에 잡으세요. 빨리 끝에 잡아요. 나도 긁었다. 아, 이건 동호인들이 치는 거. 그렇죠. 아, 이거 동호인들이 치는 거. 마시멈 very difficult. 맥시멈이 진짜 어려... 근데 우리는 맥시멈으로 줘서 여기 최대한 맞춰서 와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퀸 프로님이 한번 가르쳐요. 아, 저예요? 어, 나부터 한번, 나부터 한번 오잖아. 왜냐면 프로님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야, 오늘 꿀팁 제대로 외우네요. 저는 맥시멈을 주고 여기로 떨어트려서 저기로 와서 다시 왔거든요. 하지만 두께를 더 써서 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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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평상시 실수. 그냥 평상시 실수. 너멀. 너멀. 아, 땡큐. 땡큐 티처. 자, 우리 김프로님은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클럽 가면 지는 분이 요즘에 게임을 내잖아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에. 아, 정말. 정말. 100번 말에 뭐합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반복 훈련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또 이해가 좋습니다. 그럼 석프로님은 이게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면 같은? 이건 다 같은 방법이죠. 그걸 몰라서 맥시멘 유전을 주고 여기 떨켜서 이리로 와서 오면 막.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배우러 왜 왔냐면 연예인분들이 저한테 많이 치자고 연락이 오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No maximum. 아, 이해됐어요. No here? 똑같이, here. 이것도, 이것도 평상시에 저는 맥시멈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 소프트. 소프트. This? More easy than this. Because. Because. 그러니까요. Big please. Because kiss. That's better. That's better. That's better.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 뒤돌려치기 치거든요. 뒤돌려치기 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키스나 두께 뭐 하고 막 그런데. 되돌아오기 전어 샷을 치면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전어 샷을 치면은. 훈련만 하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제가 평소에 했던 샷은. 맥시멈. 여기 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No. 우리 푸드롱 티처.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모서리 쪽으로 믿고. 와. 숙다리. 이게 숙다리. 땡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감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살짝 원팁도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원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서리 쪽으로 친다라는 느낌으로. 믿고 하면은. 뒤로 빠져도 올라오면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오 대단한 정말 레슨이었습니다. 와 이건 뭐 그냥 뭐. 한 50만 표 나오겠네요. 네. 대회 때. 저걸 친다고? 이게 챔피언 샷이었을 거예요. 그 대회에서 나왔던 샷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상은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웰컴 스포츠 채널 오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